할렐루야, 예외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떻게 이 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은혜로운 시간이 좀 되셨는지, 어떻게 동료를 좀 잃어버렸던 동료를 옆에 보시면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첫째 날 요새비 형 연습할 때 보면서 이제 저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만든 포스터 있잖아요. 이름을 그냥 문득 찬양 연습하는 거 흥얼거리면서 보다가 보니까 참 세상 서로 다른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늘 옆에 있는 것 같은 언제나 교회에 오면 항상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먼저 말씀,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 읽어드릴 텐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에게, 동료에게 전하며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럼 이 시간 잠깐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잃어버렸던 다시 찾은 동료들을 위해서 두 팔 뻗으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봐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만 보지 마시고 뒤었나 옆에도 좀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료들 당신은 동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자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지금 다들 앞에 보고 계신데 뒤에도 좀 바라봐 주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오랜만에 온 우리 친구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료들 당신은 동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자 우리 내가 안 본 구석구석 보면서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료들 원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료들 당신은 동해서 열방이 당신은 동하여서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동하여서 당신은 동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앞으로도 삶 속에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간 우리 청령분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없이 부어줄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소망과 비전을 이 시간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도 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삼으셨네 천국 약속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천국 약속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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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천국 약속 천국 약속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어둠 속 우리 위해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 어두운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밝히셨으니 우리를 밝히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시선이 계신 곳에 그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그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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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주님의 그 빛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 속 우릴 위해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빛 서쪽으로 하면 이쪽을 서쪽으로 하면 이쪽을 남쪽으로 하면 이쪽을 북쪽으로 하면 이쪽을 안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속히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쪽으로 하면 이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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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원해 주 계신 것 나 바라봅니다 심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2절로 고백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기쁜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오늘 영원히 단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린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한번 더 주님은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우리 한번 더 오직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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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안 뛰는 분들 계신데 성령님께도 인지하시면 다 뛸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일어나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에 위반한 두렵지 않네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 하여 써주니 오직 예수 우리 이제 많은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사랑의 불꽃 전하세 그루미야 성령님 우리 아버지 처음부터 목록하십시오 성령님이 성령님 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일어나래 어둠 꿈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내 목에 위반한 두렵지 않네 찬성한 것이 일어나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내 마음 다 하여 소리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은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정령의 불타는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정령의 불타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우리의 마음은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은 불타는 교회 두가가 정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 같이 춰! 춰!! 아랄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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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ors! 뛰어, 뛰어!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낌 대로! 느낌대로 삶이 하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걸 이루어주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든 신 능력의 신으로 믿네 다시 일시파서보 강한 손 무너지고 눈물자도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다시 일시파서보 우리 여러분들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보는대로 보는대로 살지 않고 느낌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걸 이루어주신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든 신 능력의 주로 인해 다시 일시파서보 강한 손 무너지고 눈물자도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다시 일시파서보 다시 일시파서보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아블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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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더 아블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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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한 손 무너지고 눈 먼저 눈뜨며 믿음 안에 서 있대 다시 아블렘! 아블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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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아블렘! 아블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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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유 할렐루야 높이 계신 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뒤에 물이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목마르신 분들은 뒤에서 물 잘 마시고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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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 콘티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이 계속 이제 마음속에서 묵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정말 떼약보지 심한 여름날 그늘 하나 없이 기쁨으로 기다리셨다는 게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 주님처럼 기쁨으로 어두운 곳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낮은 곳으로 우리의 손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우물가에 어젯밤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긴 내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불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아무도 처음부터 마음대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을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랐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다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을 내게 바로 내 안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란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우리 아무도 호박하게 원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내가 여기에 왔다고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란다 너님이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눈에 내 있어 할렐루야 이 시간 나같이 잠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곁에 있었던 하지만 잃고 있었던 동료를 다시 찾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잃어버리셨던 우리의 동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료들에게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기쁨으로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 그 시선이 계신 곳에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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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SMF 첨념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한 것도 고백하실 텐데 힘드시면 앉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찬양을 고백할 때 이러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그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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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삶이 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이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아있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삶이 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삶이 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보안 난 믿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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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보안 예수 난 믿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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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난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곳을 나는 믿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복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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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살 곳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복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삶이 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네 나는 믿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 시간 딱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동력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의 앞에 그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 정말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가게 으 을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